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푹 쉬시고 새로운 안주를 개미같이 살아갑시다 어쩔 수 있습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좀 자극적일 거에요 듣고 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겁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아씨 조금 더 쫄리는데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근육을 키우십시오 근육을 좀 키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진짜 최악의 상황 좀 위험한 상황에서 반격 아니면 내가 뭐 선빵이라도 치든지 아니면 진짜 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최후의 뭔가 무기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두시고 생각을 해두시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파님 이제 욕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까지 변하시네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좀 정글같이 밀림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되면 괜찮잖아요 우리 운동했잖아 근육 좀 늘었잖아 괜찮잖아 근데 막상 진짜 이런 세상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버틸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근육을 진짜 뭐 관절 다치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좀 키우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 무기 같은 건 범죄니까 소지하면 안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은 이게 위험하지 않는 정도에서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소지하거나 아니면 내 손이나 가까운 어딘가에 좀 준비를 해둔다든지 그걸 내가 선제적으로 쓰면 안돼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그런걸 혹은 달리기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거리 전력 질주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중거리 마라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거리 정도 그러니까 단거리로 빠르게 그 영역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중거리로 내가 웬만큼 지치지 않게 도망갈 수 있는 이게 말이 좀 웃기죠 야 체력을 기르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하면서 왜 도망가라고 얘기해?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칼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누가 어떤 과격한 사람이 칼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일단 소리 한번 확 지르거나 그 밤 확 죽어난 다음에 바로 뒤돌아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 왜 그런지 아시죠? 칼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격투기나 아니면 실전에서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국의 채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걸 요즘에도 뭐 UFC 출신이나 격투하시는 분들 출신들이 이렇게 실험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상대에서 뭐 2대1, 3대1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칼을 들었다 라고 할 때는 진짜 웬만큼 강한 사람들도 대부분 끝나버립니다 게임에서 끝나요 아무리 강해도 뭐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발차기로 저 칼을 쥐고 있는 손을 정확하게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 정도는 몰라도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상대의 만약에 우리가 발차기로 저 칼을 상대의 칼을 떨어뜨린다 라고 할 때 발차기를 하면 굉장히 저 사람 가깝게까지 발을 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올려서 차면 몰라도 결국은 회전하게 되면서 내 옆이나 뒤도 보여주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내 몸이 저 상대방 칼 든 사람이 가까이까지 가 그러면 그냥 아무리 어설픈 사람이라도 그냥 몸통에 수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가까이 몸 가까이 가는 그런 건 아예 뭐 게임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칼 든 상대는 대부분이 아무리 격투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도 거의 끝나버립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이미 그런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짜 칼로 이제 몇 번 푹푹푹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빠른 전력 질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지속적으로 도망가는 이게 서판이 왜 그러냐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공부를 하고 우리는 일본의 갔던 길을 더 부정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어디 얘기하지 말고 어디 일반인들에게 혹은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미친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미치새끼 소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들고 있고 미래연금 대비 안되네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낼 사람들 너무 부족하겠네 미래에 막 부담 늘어나겠네 이런 거 우리 다 예상했던 거 공부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막 기사에다 나오고 이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듣고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그럼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형사범에 대한 것들이에요 일본에서 형사범의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 근데 뭐 일반적인 민사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형사범죄의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저기 푸른색 띠가 있죠 띠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 특징을 구분해 낼 수 있겠죠 언제부터 이제 형사범죄가 폭발적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정도까지 쭉 지나니까 꽤나 빠르게 쭉 증가하죠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경제활동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맞아요 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그 인구 증가 정도에서 본다면 80년대에서 90년대 정도까지 가기에 쭉 지속적으로 범죄가 상승하는 건 맞아요 오히려 이건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범죄가 억제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일본의 최대 호환기에요 호환기인데 그냥 완만하죠 저 정도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90년대 지나면서 버블이 붕괴합니다 버블이 붕괴하고 이제 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 다음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 소득의 감소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가정도 무너지는 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사회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흔들리죠 그 상황에서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2000년대 지나면서 어때요 폭발적으로 단기에 형사 범죄가 증가해버립니다 이건 성격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뭐 이렇다면 단순히 별것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작은 돈을 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살인이나 뭐 강강이나 심각한 것까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범죄가 증가해버려요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000년대 초중반을 초반을 지나면서 피크 찍고 다시 쫙 감소를 하죠 어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범죄가 단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게 한 가지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래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버블을 꺼트려야 돼 근데 그 버블을 꺼트리고 존보 모드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초기에 굉장히 사회 구조에서 대혼란이 있죠 기존에는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돈에 거의 뭐 무한대의 팽창이 있던 일본 사회에서 뭐 개나 아무나 다 돈이 펑펑 쓸 수 있는 그 행복한 사회에서 이제 버블이 무너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사회 구조가 완전 정반대로 바뀌고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죠 돈이 옛날보다 기해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가 내려가고 당연히 거기에서 제대로 어떤 그 일본 사회에서 안정화되지 못한 혹은 안정된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터져버리는 거야 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참지 않고 폭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범죄나 타인에 대한 증오나 아니면 별것 아닌 것에서 막 이게 과격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저기에서 보시면 2000년대 피크 찍는 저기에 범죄가 단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저게 일본의 역사상 최고의 범죄 유리예요 범죄 숫자예요 범죄 숫자가 나오고 그나와 거기에서 다시 일본은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지나면서 쫙 내려가서 지금 가까운 시점에 2021년, 2년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불과 일본이 20년 전에 일본 역사상 최고로 범죄가 많은 시대에서 22년, 23년이 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범죄가 적은 상태까지 간 거예요 고도의 구조의 안정화가 됐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위치가 대략 90년대 90년대, 91년대 그 정도로 지나고 있겠죠 우리가 버블로는 최대로 정점을 찍고 이제 갑자기 경제가 침체하는 느낌이 들죠 우리의 체력이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침체로 들어가고 우리는 중장기로 경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여기서 버블이 붕괴하도록 정부는 방향을 찾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일본처럼 쾅 무너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질질 끌려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일본의 91년, 92년 정도로 지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본이 왜 그렇죠? 취업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결국 이게 뭐냐? 자 결혼 안 하고 취업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범죄자다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조의 관점이에요 구조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참고로 여기 저 검은색 저거 먼저 얘기를 하면 저 검거율이에요 검거율 그래서 2000년대 저 때 일본에서 범죄율이 가장 많았을 때 정반대로 일본에서 범죄자의 검거율도 당연히 가장 낮겠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역사상으로 일본 역사상으로 범죄 건수는 가장 적어졌지만 실제 검거율은 높지 않아요 아직 예전만큼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그때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을 때 당연히 검거율은 정반대로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치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91년, 92년 정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 범죄나 사람들 간에 갈등 사이에서 그게 좀 과격하게 좀 별것 아닌데 예전 같으면 말로 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격하게 이제는 뭐 주먹, 주먹 다툼 거기에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칼부림 자 이런 것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이게 잠깐 기사화되고 끝났는데 칼을 거래 그러니까 칼을 사고 파는 것도 제한하는 혹은 자격을 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검토가 잠깐 이루어진 거 아시나요 이거 기사가 잠깐 기사화가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게 나라에서 이제 눈치로 보면서 그 미치 개소리야 라고 그냥 별것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인가 기사에서 잠깐 봤거든요 칼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격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주방칼도 있고 뭐 작은 칼도 있고 뭐 그런데 무슨 칼을 그렇게 제한해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정부나 법 쪽에서는 이걸 아는 거야 당연히 일본의 모델로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느 시점에 인간은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라는 걸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총은 제한되어 있어 총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것들이 이제 칼이죠 특히 이제 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디에 숨길 수 있고 옷 속에 숨길 수 있고 그걸 즉시 꺼내서 즉시 사용하고 다시 그걸 숨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 이외에는 가장 좀 잔인하게 쓸 수 있는 무기죠 그게 무기라면 무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제한하는 쪽으로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정부에서 가까운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 어느 정도로 범죄율이 증가하거나 우리도 일본의 저 이제 피크를 찍는 2000년대 같은 저런 식의 상승이 될지도 모른다는 낌새가 들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칼을 소지하는 것을 칼을 일반적인 부엌에서 쓴다든지 식당에서 쓴다든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칼을 쓸 수 있고 그 외에 칼을 소지한다든지 하면 즉시 현행법 비슷하게 해서 아마 처벌을 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한번 예상을 해보죠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부엌칼 같은거 소지하고 다니면 범죄인가요? 한번 찾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건 이제 왜 저렇게 단기의 범죄가 증가해버리는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버블이 단기에 극한으로 팽찬되고 수축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본이 그 90년대 초중반 취업 빙하기를 지나죠 취업 빙하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 기업들은 일단 채용을 적게 하고 예전보다 소극적으로 하죠 당연히 제대로 취업을 못하죠 취업을 못하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겠죠? 9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80년대까지 최고의 버블이니까 버블기에는 누구의 가치 어떤 성별의 가치가 올라가죠? 여자의 가치가 극상으로 올라가고 반면에 남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마찬가지에요 일본에서도 80년대에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여자의 가치는 굉장히 올려쳐지고 사회에서 이제 돈 많고 남자들이 돈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여자들은 이제 그 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뭐 여성이기 때문에 부를 가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여자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어떤 완전 경계가 생기 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자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남자들의 중간 이하는 오히려 굉장히 낙담하고 쓰레기가 되고 반면에 돈이 풍부한 사람들은 진짜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만능에서 여자들은 그 물질만능을 즐기고 남자들 중에서도 돈이 있는 물질이 있는 이들이 그 사회를 그냥 즐겨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한 사회가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타락한 사회 이게 옛날에 뭐 누아르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딱 이런 포맷으로 잡잖아요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은 거의 타락해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는 그 시점에서 그나마 물질이라도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지킬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90년대 지나죠 버블이 붕괴하죠 이제 물질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직 여성들의 그 버블 위에 있는 그 정신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된장 같은 혹은 그 여자들의 그 어떤 거품 가득한 그런 것들이 90년대 초반에도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통장은 바로 가벼워지고 나의 어떤 자산은 바로 수축이 되지만 여자들의 허용기 그런 것들은 일본 역시도 바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가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죠 여자들은 아직 버블 시대를 잊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실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80년대 같은 삶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남자들 취업하고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런 현실에 바로 맞닥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여자들은 기대치가 높고 남자들을 돈으로 바라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버리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취업이 힘들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극단으로 벌어지죠 여기에서 일본의 초식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아까 같이 해봤자 결혼하고 가정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게 없 그럼 난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적은 돈으로 그냥 평범하게 적은 돈으로 적게 쓰고 적게 먹고 살아갈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 가지고 방 속에서 나의 그냥 내 생활 속에서만 그냥 살아갈래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초식남들이 확 증가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혼 결혼 안 하고 당연히 가정도 안 꾸리고 혼자 쭉 살아가 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당시 히키코모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 어차피 나는 이제 타인과의 결혼은 의미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계속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지만 돈 적당하게 벌고 내 삶에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세상 속에서만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가지는 하지만 그 자유도가 있게 관심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을 때 보고 내가 관심 없을 때 보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타인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타쿠 같은 형태들 이게 뭐 만화에 빠진다든지 철도에 빠진다든지 비행기에 빠진다든지 대중교통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그러니까 일본의 소위 오타쿠 같은 것들이 쫙 양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남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혼자 완전 있는 히키코몰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근데 그게 서로의 어떤 관계가 아니야 인간의 관계이면 거기에서 밀당하고 뭔가의 감정이 교류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읽고 해야 되는 그거 자체가 이제 혼자만의 초식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빠져들였던 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관찰 뭐 철도나 교통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야 그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관심 가질 때 싶고 관심 가지고 싶을 때 관심 가지고 그 정보에 깊이 빠지고 싶을 때 빠지지만 관심 없을 때는 관심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철도 덕후나 대중교통 덕후나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이제 미혼으로 계속 살아버리면서 지금의 미혼 남성 28% 여자 미혼 여성 17% 정도가 존재하는 게 지금 50대에서 50대 미혼 남성이 생애 전체 결혼 한 번도 아는 사람이 28% 여자의 17%가 지금은 일본 사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터져버릴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 사회가 지킬 거 지키고 그 구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하게 사람들을 다 빡빡하게 해놨죠 근데 그 속에서도 왜 사람들이 터져버릴까 왜 터져버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일본은 역사상으로 가장 범죄율이 오히려 가장 버블일 때 80년대 70년대보다 더 낮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혹은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것 내가 뭔가 계속 의지하거나 혹은 나에게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인간은 이성의 끈을 얼마든지 잡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이 있어 내 아이가 있어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얼마나 뭐 어떻든 뭐 상관없이 결국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굉장히 힘들어져 당연히 나는 이 현실 세계 세상에서 진짜 개족같고 시발 부자들의 신발을 빨고 돈 있는 사람들의 똥구멍을 빨더라도 그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새끼들이 내 똥구멍 빨아 돈 줄게 내 발가락 빨아 돈 줄게 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저 내가 아빠고 내가 부모고 내가 가정의 어떤 혹은 내가 자식으로서 모시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 자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유지하는 버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정부나 왜 사회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만들고 출산하게 만들까요? 왜 여러분들이 집 대출을 받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집 대출 받고 결혼하고 출산하면 자식도 봐야 되죠 집에 돈도 갖다 줘야 되죠 그 다음 집값 대출도 갚아야 되죠 그 많은 부담들은 여러분들이 짊어져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사회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 벌고 갚아야 되는데 혹은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내 아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현실에서 시발 개족같은 시발 새끼 있다고 바로 칼로 찌르고 이 개새끼가 시발 싸우고 주먹질하고 직장 상사에 시발 아구창 날리고 족같은 새끼라고 해서 저 시발 칠 수 있겠습니까? 찌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왜? 그 진짜 이승의 끈을 놓고 싶죠 진짜 이 개새끼가 시발 칼로 바로 뭐가 확 시발 쑤셔버리고 싶은데 진짜 세상 살면 그럴 때 많아 그럴 때 많은데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 시발 그래 집에 가면 내 아이 내 아이는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나와 그냥 노는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내 아이가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시발 이 한번 욱하는 이걸 못 참으면 내 아이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어른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의지하는 부담들이 커질수록 나는 이승의 끈을 놓지 않게 되죠 당연히 사회에서 일자리도 있고 풍부하게 뭔가 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승의 끈을 놓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들 입장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들이야 그들은 돈이 있어 자본이 있어 근데 그 돈과 자본이 있는 부자 새끼들이 주로 원초적인 것에서는 허약하죠 왜? 많이 앉아있고 공부 많이 했거든 펜때 많이 굴렸거든 그 육체적으로 허약한 그 새끼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우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구조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우리가 190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육체적인 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에서도 그게 중요했고 개개인들 삶에서도 그런 육체적인 원초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 돈을 많이 번 똑똑한 이들이 국가 구조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면서 그 원초적인 힘이 영향력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법제도를 더 깐깐하게 하고 더 세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자본으로 자본의 차이를 이용해서 억누르거나 이기거나 그런 것도 범죄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내가 여기에서 편의점 요만큼 하는데 저기에서 훨씬 좋은 위치에 존나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슈퍼가 딱 들어와버린다 아니면 뭔가가 칭 들어와버린다 그건 자본이 자본의 나의 적은 자본의 힘을 저 거대한 자본의 힘이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내가 장사가 망하면 나는 끝나는 것이죠 나는 자본을 잃는 것인데 이 자본의 경쟁에서는 심지어 네 분명히 나는 저 자본의 폭력성에 당한 건데 처벌을 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그냥 시장 경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상한 거 생각해본 적 이게 없으신가요 그건 사실 주먹질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많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적은 자본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저 적은 자본이 망해버리게 하는 것은 자본의 폭력인데 우린 그런 걸 제한하지 않죠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린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경제 범죄들은 우리가 처벌이 굉장히 약하죠 사실 경제 범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건 나빠요 나쁜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누가 어떤 굉장히 큰 피해 혹은 누가 죽는다든지 뭐 어떤 누구를 직접 죽인다든지 뭐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그게 아닌데 굉장히 강한 형량이 내려지죠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경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죠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경제 사기 범죄들이 많죠 근데 사기 범죄는 처벌이 그만큼 강하게 내려지나요 안 내려지죠 심지어 감빵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이게 법 개정이 됐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하루에 까주는 돈이 엄청나요 그러면 시발 사기 치고 남 돈 떼먹고 그거 돈 빼달려 놓고 난 다음에 나는 시발 어이 나 돈 없는데 쳐놓어 그래서 얘들아는 원했다 감빵 들어가는 걸 원했어요 왜 감빵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교도소에서 이제 사역 비슷하게 그런 걸 하면 존나 많이 까주거든 밖에서는 도저히 못 버는 돈을 까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내가 범죄 저지른 그 돈 그거 다 까고 나와서 나는 이제 당당하게 어 몇 년 살고 나와서 돈 다 까고 당당하게 살죠 사기 친구 빼돌려 놓은 돈은 이제 그거 누리면서 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누리면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사기 당한 사람만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하게 어 눈 뜨고 못 죽고 진짜 눈 아 눈 감고 못 죽고 눈 뜨고 죽고 옛날에 그랬어요 억울해서 담담해 매일 밤에 울고 뭐 억울해하고 그러다가 내 자식에게는 돈도 못 주고 사기 당했고 열심히 일해도 돈 갚지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 다 날려서 옛날에는 그 돈 사기 돈 때문에 먹혀서 눈 뜨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억울해서 근데 정작 그렇게 사기친 새끼들은 그냥 교도소 몇 년 들어가서 다 까고 나와서 타이밍을 해서 빼돌려 놓은 돈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잖아 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자본의 힘 자본의 폭력이나 자본의 사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죠 왜 이럴까요 형사 범죄에 비해서 자본의 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약한 이유가 바로 그걸 누구들이 이점을 누린다 맞아요 똑똑한 새끼들 책상에 많이 앉아있던 새끼들 펜떼 굴린 그 새끼들이 그걸 누린 거예요 그걸 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로 이제 가담하는 그런 범죄는 처벌이 약해 그건 그들의 안목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담할 수 있는 혹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처벌이 약하고 반대로 육체적인 범죄 원초적인 범죄 그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애들이 주로 이제 약하고 나약하고 뭐 그런 식이고 반대에 있는 원초적인 애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상대적으로 학력도 낮고 당연히 이렇죠 대한민국은 미국은 이게 또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죠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육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즉각적으로 뭔가 구속을 하고 제한을 하고 이렇죠 왜 결국은 국가의 구조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좀 원초적인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제한하는 구조로 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도 결국은 이 구조 속으로 다 따라가야 돼요 결혼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돈이 없어도 결혼하고 그 다음 돈이 없어도 출산하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자 그런 구조로 틀은 기본적으로 짜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 새끼들이 진짜 터져버리는 예상 못하는 저항을 못해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 있고 그러면 애가 눈에 밟혀서라도 가족이 눈에 밟혀서라도 여기에서 당장 무릎 꿇어 돈 있는 자본 있는 사람들이 혹은 누가 권력이 무릎 꿇어라고 하면 무릎 꿇고 똥구멍 빨라 라고 하면 똥구멍 빠는 거예요 그 적은 돈이나 아니면 그 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야 꿇고 똥구멍 빨라 라고 하면 빠는 거예요 빨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 그 구조를 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저 어마어마한 형사범죄가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90년대 버블이 붕괴하고 취업을 안하고 취업을 못하고 결혼도 안 했어 이제 가정도 안 꾸렸어 20대 중반 30대를 넘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했어 그들 입장에서 세상에 아쉬운 게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들이 20대 30대 지나는 그 시점이야 혈기왕성에 근데 그들이 사회에서 시바 우리는 이제 취업도 안 되고 가정도 못 꾸리고 가정도 못 되고 뭐 시바 나고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 하죠 왜 저렇게 돼지 저 무리 저 병신들 저 결혼 못한 새끼들 저 초식남 오타쿠들 손가락질 해야지만 그 나머지들이 다시 무서워서 다 어거지로라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니까 그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존나 손가락질 하는 거야 당연히 그들은 사회 전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구조로 인한 문제인데 자기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더 매도당하고 하니까 분노가 분노가 꽉꽉꽉 속에서는 오르죠 그 분노가 오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만약에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터져버리는 게 그들은 잡아줄 끈이 없어요 잡아줄 끈이나 그들이 야 잠깐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 지금 시발 터지면 니 애든 니 가족은 니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니 터지면 안 돼 야 시발 이승이 건을 잡아 니가 족같이 때리고 싶지 하고 창 날리고 싶고 칼로 한 번 쑤시고 싶은데 안 돼 지금 안 돼 딱 그 이승능의 끈을 잡아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 결혼도 안 했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오타쿠로 혼자 독립해서 혼자 방에서 살아가고 있어 내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 조건을 뭐 미련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터질 때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터져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성으로 나와버리고 그게 강력한 범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려할 필요 없이 강력한 범죄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다시 범죄의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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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 시발 참을 필요 없네 개새끼들 아 족같은 새끼들 아 쟤도 저렇게 범죄를 하네 나도 그러면 우리가 소위 모방범죄 같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가 사실 대한민국은 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사회예요 특히 이제 주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범죄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죠 그냥 단순히 범죄와 그 다음 형량이나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든지 구속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식이지 그 범죄의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식으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방범죄나 이런 것들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죠 여튼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막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회가 가장 취업도 힘들고 뭐 그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에 저렇게 터져버리고 2000년대 초반 지나면 거의 뭐 형사범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회에서 제어 안 되는 수준으로 권고율도 당연히 권고율도 대혼란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구조로 생각해 보면 국가가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일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최대 버블이 팽창하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때는 계속 경제가 좋고 돈이 돌고 팽창을 해 거기에서 대출을 미리 땡겨서 어떻게든 팽창되는 자본의 돈 때려 막아 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국제결혼이나 동남아 같은 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태국이나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왜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돈을 모으더라도 동남아에 같이 부동산을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의 변화 발전을 보면 알잖아 수도권이나 이런 주거 집중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거기에서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알잖아 그러면 똑같이 동남아에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90년대죠 90년대 2000년대 그러면 그때에서 변화 양상을 보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괜찮은 위치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부동산에 투자해놓고 국제결혼하고 기다리면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미래에 뭔가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 범죄가 급증했다가 이제 다시 일본 사회가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취업이 증가하고 대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 증가하고 그 다음 그 기업과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 개개인들이 고등학교가 됐던 대학교가 됐던 취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안정화의 상황으로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 사회에서 이제 고도의 안정화가 되고 히키 꼬머리나 오타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구속으로 몰아서 압박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매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숙된 안정화 구조를 거치면서 일본의 범죄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간 것이죠 물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떤 국가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에 버블 있고 경제가 팽창하고 인구 정점이 다다를 전후로 해서 버블은 최고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최대 정점일 때 인구 정점일 때 그걸 몇 년 차이를 두고 인구가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면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당연히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최대 경제 팽창이었던 게 수축되기 시작하고 수축되면서 일자리 감소하고 취업 감소하고 전반적인 자산이나 모든 것들의 수축이 일어나고 그 수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대 팽창이 됐다가 수축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특정 시점에 쭉 형사범죄가 일반적인 범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왜 증가한다 결국은 경제 좋고 버블 최대 버블일 때 인구 최대 정점일 때 결혼 증가하다가 출산 증가하고 그게 정점을 찍고 그 다음 갑자기 그 버블 최대 정점기에 여자들의 허영심도 최대가 정점이 되고 거기에서 반대 남자들의 일자리가 부족 그 다음에 남자들이 취업 못하고 그 다음 버블이 붕괴하는 그 전후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인식 차이가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고 남자들은 현실이 힘들어지고 여자들은 허영심에 버블의 허영심에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결혼 감소 결혼 감소로 인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못하는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굉장히 독신 남자들이 증가하고 그 독신 남자들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끈을 놓으면서 더 이상 그들은 이성의 끈을 잡아주는 구조체가 없으면서 범죄가 증가할 때 폭발적으로 그 범죄가 어느 순간 증가하고 그 범죄가 증가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는 자 국가의 구조에서 보면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승전결이라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일본이 지나갔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그 피크치로 찍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보기에는 피크치로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남유럽이 이걸 이제 피크치 찍고 내려갔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앞으로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앞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일본의 모델로 본다면 오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형사 범죄들 혹은 진짜 강력 범죄들 이런 것들의 증가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느 순간에는 거의 뭐 제어 안 될 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심각한 게 일본도 봐요 일본도 저렇게 까다롭게 국가 구조를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범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 반대편에서 검거율이 극단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문제가 뭐예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에서 여자가 너무 많아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찰 여자 경찰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 경찰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경찰님들 중에서 솔직히 아무나 랜덤으로 저랑 1대1로 싸우면 여자 경찰님들 저 못 이기잖아요 아니 여자 경찰님들이 예전에는 막 유도 아니면 태권도나 이런 데 특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오는 여자분들은 솔직히 체력이 안 좋잖아요 태권도 뭐 유도 국가대표 이런 출신 아니잖아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여자 경찰님 저랑 다이 다이 가면 저 솔직히 대부분의 여자 경찰님들을 요즘 경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원반치로 그냥 쓰러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냥 여자 경찰들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 경찰 복대고 그냥 다이다이 붙으면 다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도의 안정화가 되니까 국가가 자만을 하고 있죠 어차피 사람들 경찰 말 잘 듣잖아 경찰 복당 입고 가면 시발 쫄잖아 말 잘 나긋나긋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발 그러면 뭐 여기 여자 일자리 많이 늘려도 되겠네 여자들도 원하니까 그럼 여자들 경찰 좀 많이 늘려주자 뽑자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여자 경찰을 존나 많이 뽑았죠 근데 이건 문제는 뭐죠 우린 최고 정점 버블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긋나긋 말을 잘 듣는 거죠 절대 여자 경찰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 경찰님들의 일반적인 시험쳐서 오신 분들은 체력이 약하잖아 여러분들 범죄자 제한 못하잖아 맞잖아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력 범죄나 형사 범죄 증가할 건 대한민국의 구조는 일본으로 본다면 분명해요 그러면 여자 경찰님들 중에서 현장에 없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내근직하고 사무직하는 분들은 진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자기 주변의 동료 중에서 여자 경찰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자제 중에서 여자인데 경찰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얘기 들이세요 어떻게든 노력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무조건 사무직이나 내근직이나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지 않는 그걸로 어떻게든 여자 경찰들은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뒤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 사무직으로 가고 싶어 해서 물론 그때가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사무직하는 남자 경찰들은 현장으로 다 돌려버리고 사무직 경찰은 사무직은 다 여자만 하도록 이렇게 돌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현장짐만 가능한 남자만 존나 뽑아지킬 수도 있어요 나라가 조평신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겠죠 현장에는 남자만 나가고 그 다음 사무직 가는 남자 다 빼버리고 거기를 여자들 현장에 있는 여자들을 다 집어넣고 여자들은 일단 보호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찰 여자 경찰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거나 뭐 여튼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혹시 여자 경찰 자녀나 형제가 있으면 무조건 내근직 사무직으로 어떻게든 전환해서 가도록 현장에 있지 않도록 빨리 조언을 하십시오 그게 제가 생각한 게 길어야 10년이에요 저는 아마 10년 내로 저런 대한민국 상황도 저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짧으면 한 5년 내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앞으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일본은 그나마 관리를 해도 권고율이 저 정도까지 내려가버리고 범죄는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결혼 못하는 남자애들 돈 제대로 못 벌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제대로 못 가지는 남자애들 지금 20대 30대는 그나마 젊어서 괜찮아 근데 이게 30대 중후반 넘어가고 40대가 됐는데 불안정한 일자리야 그러면 소득이야 매일매일 돈 벌어 먹어 근데 걔들이 옛날이면 노가다 새벽에 나가서 불재고 있으면 거기서라도 공사 현장이라도 가요 근데 요즘에는 뭐해 할 거 없어 배달 3천원짜리 배달도 없는데 요즘에 그럼 어떡해 하루도 나가서 돈 벌려고 해도 돈 벌 것도 없어 집에서는 부모는 하찮게 나를 봐 그런 것들이 부모를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오타쿠나 그런 애들이 부모나 잔소리하는 사람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형제 죽여버리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그때 일본을 볼 때는 야 일본 저 병신이네 왜 가족을 저렇게 즐기지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여 미친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에서 압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끈이 떨어지고 게다가 자기가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족 부모들은 잔소리를 하고 손가락질 하고 압박을 하니까 못 참죠 못 참는 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사람들이 잠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틀렸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범죄자다 이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 조병신 같은 구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여러분들 중에서 꽤나 많은 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들이 증가할 때 문제는 그걸 막아내야 되는 현장의 경찰들조차도 여자분들이 출동하면 어떻게 된다 좋된다 좋된다 그래서 우리가 112 신고할 때 남자 경찰님 두 분 남자 경찰님 세 분 빨리 보내주세요 남자 경찰님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했는데 남자 경찰 여자 경찰 한 명씩 오면 우리가 존나 위험하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자 경찰 두 분 오는 경우도 있나요 바로 막 현행범이고 막 폭력 막 쌈박질하고 칼로 막 쫓아오고 있는데 혹시 여자 경찰 두 분 오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 오해하지 마세요 경찰님들 여자 경찰님들이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요즘에 시험쳐서 오신 분들은 약하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혹은 끈을 이승의 끈을 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이 딱 보기에 저 새끼들은 아 만만하지 않은데 저 새끼는 내가 건드려봤자 씨발 괜히 어 내가 피해만 입을 것 같아 자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 근육도 좀 기르고 뭐 씨발 어 적어도 좀 만만하지 않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저도 머리 봐요 왜 머리 빡빡 깎겠어요 깎았겠어요 응 적어도 만만치 않게 보여야지만 저 새끼들이 어 그냥 그 뭐예요 범죄 막 지어 지르는 거 그 무작위로 아무나 막 칼 찌르는 거 그런 거 씨발 강남역에서 그런 그게 일본에서 90년대 2000년대 꽤나 많았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증가하겠죠 어 그게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회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근데 막 강남역에서 가면서 씨발 무작위로 막 찔러 찌르는데 저 새끼는 씨발 찌르면 바로 잡힐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찌르려다가 또 다른 옆에 있는 막 찔러 막 찔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어 이상한 길 가는 사람 툭툭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게 있잖아 존나 힘세고 어 등치 큰 남자는 안 쳐 안 치고 뭐 한다 연약한 여자들을 툭툭 치고 머리 툭툭 치고 간 사례 봤죠 지들도 아는 거야 약해 보이거든 어 눈 탁 째려보면 씨발 저 새끼 야릴 것 같거든 어 아니지 못 야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그 대상에게 사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상의 주제는 몸을 길러라 응 이 몸을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태권도로 가고 유도로 가고 그런 정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다이다이 까고 막 씨발 몸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건 그 자체는 이미 부정적이야 애초에 그렇게 될 상황 같으면 여러분들은 뒤로 180도 해서 뛰어야 돼 먼저 어떻게 한다 소리 중 아 씨발 아 그리고 바로 뒤를 돌아서 도망가야 돼 최대한 빨리 도망가고 어느 정도 도망가고 난 다음에는 지구력 싸움으로 중거리 바라톤으로 하면서 계속 도망가야지 못 따라오도록 근데 어차피 사람 많은 데나 어디 그런 데로 가버리면 끝나니까 그 정도면 된 거잖아 그 범죄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회피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회피만 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 좀 하고 그 다음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거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거 많이 뛰고 그런 거 좀 해야 되겠죠 어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범죄가 많이 증가할 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여자분들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될 테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딱 일본의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그 여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보다 더 하죠 그때는 자본의 버블이었지만 자본의 버블에 취해서 여자들이 올려치기 되고 너무 형심이 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부정책 정치인 국가에서도 여자를 올려치기 해주니까 여자들이 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겠지만 대개 세상 모른다 세상 모르고 철 안 들어 있고 생각이 깊지 않고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자본이 팽정되어 있고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눈 부라리고 그래도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부라리고 기분 나쁘면 바로 틱거리고 아 왜 그래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 못하잖아요 왜 못 바로 그러면 왜 이게 안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이걸 생각해보세요 왜 안되겠어요 그럼 바로 칼치가 들어온다고 칼치 들어오고 바로 범죄 대상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구조자치가 고도의 안정화가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버블이 최대 팽창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성의 건을 아직 놓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여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눈 야리고 불아리고 바로 턱 쏘고 얘기하고 이게 대단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여자분들이 독해지고 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거르거나 혹은 참지 않고 바로 툭툭 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구조가 고도의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여자분들이 범죄나 피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5년 10년 길어야 한 15년 내로 어떤 세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톡 쏘고 기분 나쁘다고 바로 째려보거나 야리거나 바로 뭐 그냥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걸 뇌를 거치지 않고 한번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입으로 탁 나오면 바로 그냥 육체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대한민국의 구조는 반드시 일본의 미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범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세상을 무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남자분들은 세상이 무서워진다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타인을 건드리거나 타인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타인에 대해서 조심하고 내가 남을 배려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적어도 남이 나 때문에 터져버리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되게 올려치기 당하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막 좀 싸가지 없이 얘기해도 어디서 폭력이나 면상이 주목 안 날아오니까 좀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이제 조금 너무 여유 있어요 세상을 쉽게 생각해요 모든 세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이 끝나간다니까요 이제 기승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분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미래를 대응을 하십시오 준비를 해두십시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도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배려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끼쳐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피해 좀 끼치면 어때 씨발 족같은 세상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 나에 대해서 약간은 씨발 좀 족같이 대하는 새끼들에게는 막 터져버리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앞에 요즘에는 이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죠 물론 그걸 눈치 보고 내가 단속이 될지도 모르는데 건너간다면 그거야 뭐 자기가 감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파란불이야 서 있어 근데 뒤에 선새끼가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아 씨발 근데 몇 번 빵빵거리면 에휴 씨발 뭐 그러려니 하는데 몇 번 빵빵거리고 나서 다시 또 있다가 또 빵빵거리는 거야 재촉을 하는 거지 가라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승을 끈을 놨어요 이 개새끼가 족같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면상 보고 어 그냥 욕죽거리 좀 하고 에휴 씨발 그런 새끼들은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씨발 개새끼야 저 파란불 안 받냐고 이 개새끼야 어 족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이 든 새끼라서 씨발 그렇게 살지 말고 족같이 그냥 갔거든요 뭐 쥐가 족 걸리면 씨발 뭐 신고를 하든지 어 쥐도 당당하지 않은 새끼니까 중요한 건 나조차도 나도 그래도 씨발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나조차도 이 족같은 세상 배를 할 필요가 없다 존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가장인 나조차도 이렇게 억제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예민해지고 과격해지고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젊은이 이제 막 왕성한 20대들 근데 일자리 제대로 못 구하고 그 다음 막 사회에서 좀 무시당하고 어 결혼 출산 못하고 그런 젊은 애들은 분노가 엄청 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분노는 저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터져버리는 게 그 터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범죄로 이제 이어서 이어져서 저렇게 돼버렸던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진짜 조심하자 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이 뭐가 있냐면 남 눈치를 안 보는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은 자영업자 비율이 한 16% 15.5%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일본도 예전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어요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이든 뭐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뭐 이를테면 회사 안에 조직 안에 있어 그럼 눈치를 봐야 되거든 어 위에 새끼가 지랄을 해도 상사가 지랄을 하고 뭐 해도 눈치를 봐야 돼 그 조직 안에서 내가 가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자영업을 하고 혼자 일을 하고 아니면 프리터족이 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그런 근로가 오래될수록 눈치로 볼 게 없어지거든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못하는 애들도 늘어나고 아르바이트 늘어나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일하기 싫어서 회사 들어가기 싫어서 중소기업 싫어서 배달하는 애들 늘어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터져버릴 애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좀 사람 성격 죽이고 딱 보고 아 씨발 족될 수 있겠다 아니면 저 새끼 만만하지 않다 그러면 서로 그냥 조심하고 요즘 남자애들 보면 이제 뭐 번화가 같은 데서 어깨빵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직도 뭐 젊고 뭐 그래서 어깨빵 하는 그런 애들 있겠지만 걔들은 이제 조선족님들한테 한 번 걸리면 씨발 바로 스쿵스쿵 당하죠 걔들이 아직은 이제 생각이 어리고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안 그렇지만 조선족 분들은 뭐다 몸에 뭐 이렇게 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허약하고 노가다 하는 아저씨 같은데 괜히 시비 벌고 잘못하면 그냥 바로 칼나서 푹푹푹푹 해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손 죽이고 성격 죽이고 눈치 잘 보고 몸 좀 기르고 내가 씨발 만만하지 않은 새끼처럼 보여야 돼요 어 노력합시다 남자들은 근데 철없는 여자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콧대 높고 그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여자나 철 좀 없고 생각 없고 콧대 높고 막 씨발 틱틱 거리고 막 감정 그냥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여자분이 있으면 근데 그분이 뭐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좀 소중한 가족이거나 동생이거나 뭐 어디 그런 분이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어 누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동생 그렇게 살면 미래가 무서워 여기 소파 유튜브 채널 봐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범죄가 증가했거든 요렇게 이렇게 버블이 무너지고 침체되면서 일자리 없고 취업 못한 애들이 이제 터져버리는 시기가 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오는데 네가 여동생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틱틱거리고 어디 짜증내고 뭐 길 가다가 부딪히고 뭐 기분 나쁘다고 바로 뭐 화내고 야리고 그러면 바로 네가 요 때가 되면 칼이 찔려 푹푹 찔리니까 나는 너 화장하기 싫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성격을 좀 지기게 사라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주변에 소중한 분이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광고비를 달달하게 빨아먹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조회수가 너무 잘나서 감사합니다 개소리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이렇게 계속